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웅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고민이 많으시죠? 서로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은 분명 한 번만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집주인분과 세입자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려야겠죠?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에 대한 오해와 기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2021년 1월 16일에 전세보증금 6억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했을 때 임대기간이 끝나는 2023년 1월 16일, 이 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가 있죠. 물론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했을 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또는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가 있겠고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들어준다면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들어줬을 때 그로 인해서 더 살 수 있는 2년, 그 기간이 끝나는 2025년 1월 16일, 이 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가 없죠. 왜 이미 한 번 사용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고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서두에 분명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는 건데 왜 계속 쓸 수 있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계약갱신청구권 관련으로 상담하다 보면 지금 설명드릴 이 그림의 내용을 이해 못하시는 집주인분과 세입자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집주인분 중에서는 버럭 화를 내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2021년 1월 16일에 전세보증금 6억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임대기간 종료일인 2023년 1월 16일 이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살 수 있는 2년이 지난 2025년 1월 16일 이 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가 없죠. 왜? 이미 한 번 사용했으니까. 다만 집주인과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이미 한 번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임대료를 5% 이내 증액 제한 없이 시세만큼 마음껏 인상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시 2년이 지난 2027년 1월 16일 이게 또 임대기간 종료일이죠. 이 임대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에 대한 기준,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그 대상은 집주인도 아니고 해당 주택도 아니고 바로 임대차 계약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에 대해서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한 번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한 건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분명 나한테 세입자가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데 왜 또 쓴다는 거지? 아니 우리 집에 이미 세입자가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데 왜 또 쓴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나하고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 한 건에 대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한 번을 쓸 수 있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2021년 1월 16일에 전세보증금 6억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죠.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3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2027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 청구권은 2025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 번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니까. 그러니까 2027년에 청구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2025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청구를 한 거고요. 2023년에 청구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2021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청구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집을 팔기 전 집주인과 세입자가 2021년 1월 16일에 전세보증금 6억에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2023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살 수 있게 된 2년, 그 기간이 끝나는 2025년 1월 16일이 되기 전에 주인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랬을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5년 1월 16일 이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아니, 전에 사용했던 계약갱신청구권은 전 집주인한테 한 거고 나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이미 2021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2023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은, 새로운 집주인이죠. 이 집주인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이미 전 주인이 2023년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들어줬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경우에 임대료 5%, 증액 제한 없이 시세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 이 세입자와 새로운 집주인이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7년 1월 16일 이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까지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2025년에 작성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두 번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때문에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사례의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미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더더욱 필요하고요. 물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집을 사고 팔 때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그 확인 서류에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용할 건지 말 건지 대답이 없거나 아니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 나중에 세입자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 분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세입자가 이미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이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파는 사람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해서 그 요구를 받아줄 때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이다라는 걸 적어두셔야 됩니다. 이걸 적어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입자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집을 팔려고 할 때 집을 사는 사람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이다라는 부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에 대한 오해와 기준 알아봤는데요.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나 거주권 보장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